오케이 디코 하면서 하자 놀림 메세지 되지? 디코 하면서 콜이지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네 저를 이겨볼 거라고 지금 디스코드까지 연결해가지고 1대1 도전 신청을 하십니까? 네 참교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참교에게 드리겠습니다 1대1 우선 600개의 삭감빵 갑니다 아 택형 긴장하십시오 덤비세요 자 스타트 잘 안쓵니다 맞죠? 까분해 아하하하하 아 저기 죄송한데 출부도 못쓰세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고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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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부상시 대가리 어 지금 그런거 안팝니다 오케이 한번 매너겸 해드렸습니다 너무 게임 노잼으로 끝낼까봐 아 매너 맞나요? 그럼요 일단 한바퀴는 열심히 1등에 한번 맛을 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바퀴째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파세요? 하트바디 선택부터가 잘못됐네 어허 택형 다 따라왔습니다 히히 팝Josh 하트바디 선택 또TOKEEE 또피 또피 아 워 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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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야.. 어떡해.. 아..잠깐만.. 어떡해.. 아..잠깐만.. 백형.. 백형 가위가위 보.. 네 가위가위 보 해드릴게요. 이건 아니야? 디디 형? 아.. 자..트랙..트랙 고르십시오. 제가 방장 핸디캡 드릴게요. 아.. 백형이 모르는 맵.. 저 카트라이더의 맵 모르는 맵 없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모르는 맵 딱 두 개 있습니다. 어비스 맵 몰라요. 근데 어비스는 그쪽도 모르실 것 같은데.. 죄송한데.. 어딘가 알거든요? 아..하세요 어비스 그러면.. 아..잠깐만.. 아..잠깐만.. 왜요..왜요..왜요.. 아..왜 또 비치의 변입니까.. 자..스타트 안씁니다. 아..둘이 스타트.. 아..저기요.. 스타트 쓰지 말라며요. 그쪽도 못쓰시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잠깐만.. 아..긴장해서 그래요.. 직보! 아..비끼 진짜.. 유명이.. 직보! 직보! 페루! 페루! 자, 열심히 빨리 도망가세요. 아, 레영. 이러다가 지지. 형한테 지는 일 없는 것 같아요. 라인이 거의.. 임유낭이네요, 임유낭. 임유낭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 그건 아닙니다, 세평. 임유낭보다 라인 안 좋네. 스타프로 게임 임유낭. 세평은 프로잖아요. 저는 아마추어 와 저 프로 아닌데요 저 아마추어인데요 아마추어 프로잖아요 아마추어 프로게이머 아닙니다 저 아마추어 프로게이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부네 형입니다 거짓말 아 세상에 지금 대회 나갔던 사람이 지금 아마추어 상대로 아 미소가 없다 하지만 이겼네 차 좀 바꿔드릴까요? 파라곤 나 파라곤 알겠습니다 파라곤 타드릴게요 여기야 나이스 개이들 찌잉씨 죄송한데 이미 말한거 못봤어요 아 근데 어디가세요? 저기 아 이거 아 이거 유튜브에서 나온거 따라하나가 아니 길 유튜브 본다고 따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응 거기 아니야 여기야 응 길을 안아야지 아 택형 잠깐만요 잠깐 잠깐 쉬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밀어주세요 스탑했어요 아 아 아 이형 진짜 아니 스탑했잖아요 아니 스탑하라 스탑하라 스탑했는데 뭘 막 자르래 아 아 이거 이겼다 아니야 제가 이긴거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스탑 그쪽 그거 부딪힐거잖아요 아 뜨다 아 깨비 아 이겼다 아 이겼다 1둠 떴다 여러분 프로가 엘스리한테 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랍니까 자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연습카트 프로를 타겠습니다 연습카트 프로를 타고 대신 제가 트랙을 선택하는거 어떻습니까 폴 아 이거 연습카트 프로입니다 저 백형 네 저 죄송한데 저 택형 유튜브 많이 왔습니다 저 응 아니야 길 그 유튜브 많이 본다고 길 다 아는건 아니야 아 잠깐만 아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잡든지 이거 진짜 아는데 얘들아 잠시만 백형 1등 딸기요 진짜 아는데 제가 택형 유튜브 엄청 세세하게 본다니까요 잠깐만 제가 택형 구독자인데 방심하지 마세요 중간에 어려운 길 있습니다 아 받았다 방심하지 마세요 아직 모릅니다 응 왔습니다 아 영카로 따라와 아 대박 응 왔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구요 응 잘가고 사람이야 응 아니야 초보 라이센스 아니에요 라이센스 대리하셨죠 그쪽 지금 엘스리도 엘스리도 대리하셨네 넌 말 받는 소리니까 와 엘스리 대리 얼마 주고 있습니까 와 엘스리 대리 한 500원 주고 했나 제가 맵을 왜 세세히 희망 중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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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리 짭다 짭다 Como 뭐야? 3대1? 저거 용감스러워 아니죠 저거 용감스러워 맞다니깐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맵 형님 운하 운하는 상관없는데 운하는 그러면 저 파라곤도 할거에요 저 운하 상관으로 일본어 옥수과자 나옵니다 백형 예 열심히 하십시오 졸라기 빠르시네요 속속에 실제 안다니깐 아 그래 잠깐만 얘들아 졸라깔라쳐 진짜 와 이거 밸런스 중개인데 얘들아 이게 바로 파트빨입니다 백형 와 얘들아 따라가신다 이거 이게 바로 파트빨입니다 백형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고 좀 긴장하세요 에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걸 이걸 와 이걸 이거 이렇게 빠르라 저거 용카 오 지루기 타네 음 잘가 안빠졌다 와 안빠졌다 안빠졌다 으으 아니야 이게 진짜 아직 아직 가능성이 있다 으으 아니야 아 백형 솔직히 내먹기 합시다 아 어 아 아 박고 있죠 또 박고 있죠 또 박고 있죠 또 박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겼죠 응 아니 저 마지막에 부딪치죠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이맵트에 주맵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드래프트 말아쥬 오우 어우 여기서 빠지고 잘가고 이만 빠지고 오 살았꼬 아 태키형 저저하지 마세요 태키형 진짜 몸 살았꼬 와 이게 바로 주맵해라쓴니다 나이맨 라인이 공대죠 내가 공대 시청자분 시청자분 스콘을 걸고 디스코드하면서 대결하자 해서 지금 결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로 해드려야지 아 잠깐만 왜요 약스터에서든 시어 가시죠 약스터 왜요 약스터에서든 시어 가시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약스터는 시어 갈게요 아 됐죠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아 뭘 보고 이겼다는 겁니까 이해할수 없네 아니 뭘 보고 이겼다는거에요 아니 뭘 보고 이겼다는거에요 아 아 형님 뭘 보고 이겼다는겁니까 예 셰킹이 형 저기 범원이있는 데로 한번 봐봐 라ply 롤롤롤롤롤롤롤 롤롤 롤롤롤롤롤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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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нärt환 오우 individual 배우 오주연BACK 이빼께 형님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쉐키호 이거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